자 여보 숨이 엄청 차네요 양포 가요지에서 저희 오마이걸의 멋진 무대를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우와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참여가 처음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굉장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만날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네 너무 너무 많아요 이런 일회인데도 이렇게 열기가 대단한데 2회 3회 또 50회 100회를 대화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실지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없어서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어 혹시 저희 선배님이신가요? 혹시 지영 선배님이 작곡하신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? 예! 다 왔지? 내가 한 발 짝 두 발 짝 넘어지면 난 세 발 짝 다가갈게 우리의 거의 가장 이상 멀어지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넘겨주시고 또 사람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또 이렇게 박수도 더 신나게 쳐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무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